괜찮은데? 발리에 피아노 있는 곳을 찾아봤어요 발리에 피아노은 아닌 것 같은데? 재즈파같은데? 재즈파같은데? 재즈파합 너무 fountain 이러면 이제 꽂히는 거지. 빨간색, 그린색 피아노가 있는 곳을 찾았어요. 내가 우붓을 가는데 우붓도 처음 가는 건데 기대가 됩니다. 오케 파인드 뭐였다? 집어치우고 발리를 가졌다가 언제 오지? 화요일? 수요일이요. 수요일에 바로 일하러 들어갑니다. 화요일에 오셨네? 화요일 밤에 출발하는 거니까 정확히는 화요일에 오셨네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출발 종이 아까 생각했는데 속상하구나 숙제 주신 거를 먼저 보고 가야죠 그거는 칠 수 있지 않을까요? 찾아야 치죠 네 노래 제목도 어려워 여전히 노래 제목을 발음할 수 없는데 한 장 더 뽑아야 될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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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definit 한 장 더 뽑아야 Vill紀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하는 사람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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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보다 비싼거죠 달리 요가하러다가 못하는게 되죠 그럼요 달리 어디에 위치했는지 몰라 130만원? 근데 그걸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마일리지 여기까지는 외웠는데 이 정도 한 다음에 하던거 해야지 잘하는거 해야지 아니 너 언제 하지 너무 어려워요 발라드를 마스터하면 내가 그때 쇼팽 공항에 내려갖고 폴란드에 갈거야 내년 여름 내년 여름? 다 안될거 같아요 그거는 해야될거 같아요 피아니스트에 나왔던 녹선이 있거든요 어 뭐죠? 내가 알게 영화에 나왔던 그거 독일 장비 앞에서 쳤던 그거 가 완성되면 갈아도 되지 않을까 내년 여름 이 날이죠? 내년 이제 부럽이거든요 맞나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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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안하네 지금 나의 인정 안하던데 지금 나의 인정 안하던데 이거 뭐 하다가 계속 계획이랑 바뀌는거니까 결국은 그냥 왈스만 그냥 치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갈 수도 있는거고 내년 이제 제가 15년 휴가가 나오니까 5일짜리니까 우리는 앞길에 휴가를 해봤고 이 열흘정도 간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아니면 앞에 월와수목금은 휴가를 내면 앞에 앞에 뒤에 토일까지 쉬는거니까 9일정도 나오는거죠 그러네 월와수목금이다 여기를 쉬면 앞에까지 제가 볼게요 전날 때 금요일에 반차 내고 가면 되겠다 아 그렇죠 저는 이제 뭐 그 요즘 또 오늘 못하니까 약간 회사에서 좀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래도 그 정신국장인지 알았던데 아 제가 어디 가겠어요 제가 가봐야 어디로 가겠어요 너무 어려운거 같아요 얘를 멋지게 쳐주셔야죠 발리에 언제 쳐 이딴 식으로 해서 언제 쳐 마림바가 더 빠를수 마림바는 속주나 이런건 되게 편하거든요 죽 올라가거나 이거는 되게 쉽단 말이에요 쉽다기보단 얘 보단 쉬워요 근데 소리가 너무 약간 이렇게 끊겨요 그냥 없어져 소리가 그 비브라폰인가요? 네 그걸 하면 약간 울려요 이렇게 걔를 오른쪽 거를 쓰고 오히려 밑에 거를 마림바를 하면 제가 연습하는 것들 좀 되긴 되겠더라고요 해보니까 하 해봅시다 한순부터 아 나 얘만 오늘 얘가한테 파셨죠 별로 조금밖에 못했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하는건 아닌데 여기는 예약을 오면서 하잖아요 아침에 10시에 필라테스를 마치고 여기를 오면서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답변이 늦어 원래 2시간 예약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나 그래서 1시간을 뒤로 미뤄서 했던 그때 사람인지 알겠죠 그래서 밥을 먹었죠 저도 여기 너무 예약이 느려가지고 1시 12시 예약이었어? 12시 10분까지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보여줬어 그냥 들어가시라고 물론 그건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너무 늦게 예약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여기도 약간 답변이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는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난 이걸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할게 많아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내가 내가 좀 덜 손을 쓰면서 내가 좀 이리 안 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내가 내가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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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틀린다 뭐 못 틀린다 아 이게 틀린다 아니 아니 영상은 몇 마디 안했는데 상처는 다 받았어 나 안해 안 틀린다 이거 진짜 안 틀린다 아 기다리라 봐 이제 아직은 안 되겠다 터올렸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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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다시 할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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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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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우시겠어요? 힘들어 엄청 힘을 많이 주시는데요? 힘을 안 주고 싶은데 틀려도 되지 말고 하고 싶어요 나도 안 되는 거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성의 없는 학생 내돈내산이지만 성의가 없는 학생 깍깍한 학생이죠 여기 색칠해놓은 거 보니까 또 끔찍하네요 그날의 악몽이 막 떠오르네요 해가 쭉 돌아서 했다 치고 여기서부터 한 번만 다시 해서 여기로 갈게요 이걸 또 행복학습만이 살게요 이쪽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4개짜리 누르는 게 아직 손에 안 와요 엄청 힘드네요 이것도 하나 잡숴보세요 약처럼 생겼는데 한 번에 3개 먹었어요 바다보경 아니에요? 다 시작인 것 같아요 의심을 하면 괜찮은데 나와요 라고 여기를 제가 한 거니까 파라도죠? 지금 위에 플랫이니까 같이 왜냐면 여기가 돈인데 플랫이니까요 고려하니까 고려하니까 그때ех적이니까요 고맙네요 고마우면서 기분 나쁜 얘기본 뭐죠 아깝다 고맙네요 보였는거 다 내리면 되죠? 내추럴 있는거 빼면 네 P라고 돼있네 민망하게? 이렇게 눌렀네 네 싫어 보이다 아 합쳐보세요 바로 합치는거부터 할거에요 오늘 합치면 끝나겠구나 이거 한 2번 하고 이거 하면 끝나겠네 뒤에 나가야죠 그쵸? 눈치 엄청 보고되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또 C 아니고 레였는데 정신 나갔다 정말 제가 지난주에 들자마자 바로 카톡 들어서 재촉한거 생각나네 뭘요? 사람이 뭐 끔찍한 경험도 있고 카톡 보자마자 그만 그만 말고 이런식으로 성공 성공 할수있어 할수있어 땡 다시 할게요 네 저기가 아까 이 무슨 곡이야? C Diminish 7 와 무지하게 어렵네 코드는 이렇게 귀에 안박혀서 저 화음이 제일 불완전해서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T거든요?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 J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싸운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한 줄은 나가야지. 무조건 나가야지. 두 줄 나가는 목표. 할 수 있어요. 내가 들어본 구절이야. 자신감. 밑으로 내려가면 잘 모르겠더라구요. 파. 파. 파도 내려요? 안 내리죠. 이건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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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 할 수 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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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느리게 쳐서 이게 다음날 그리고 다음날 그리고 다음날 그리고 다음날 그리고 다음날 나왜 헤라가 지금 시이 헷갈리는게 잠깐만요 랜셜 위에 손과는 왼쪽이랑 똑같아요 왼쪽이라고 미니스토어 미니스토어 그리고 여기는 아닌가? 다 한마디? 그래요? 아까 그거 1 2 3 1 2 3 2 2 1 2 1 2 2 2 1 2 1 2 심도 좀.. 아니 아니.. 들어본 적 있나요? 파! 아닌가? 소리인가요? 미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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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막힌다 파! 파! 이걸 보겠죠? 네 네 네 네 네 다 C와 랭크가 이렇게 멀어 보이는 C와 랭크가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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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 n par n par n par n par n 1 파, 네. 봐라. 자, 수학문제 풍기 못해요. 수학 잘 못하는데. 네, 시. 그럼 파. 파. 하나 낼다 그러면 그러면 나라가 아니라 파하구라네? 파하구에는... 쟤를 자꾸 안 내밀고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러면... 저거 안 돼? 아... 아뇨. 아, 여기 함정인가? 미 미 스위칭 해주는구나. 탁, 랜시. 피필, 피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너무 민망하네. 같이 라하고. 코 Wire 어디서 어디까지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rt 여기 반복입니다 그런 곡인데 내가 지금 다 띄엄띄엄 해갖고 거기에 일을 몰랐구나 뒤에 이어서 해볼게요. 홈페이지 완성하게 오! 마르모토비하네? 필라펜 선생님하고 비슷해 빨리하고 약간 그런 느낌 내 말을 다 안 듣는거야 알았어 알았어 상처받았어 아이고 메조 피아노 록빈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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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건가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미정이 아니라 3명으로 5, 6, 8, 10, Seattle 아 곡이 5, 6, 8, 10, Seattle 아 얘는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5, 6, 8, 10, Seattl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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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슨 멜로드인지 안되는데 내가 아버지 severity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올라가고 아멘 아멘 안 돼 어떻게 해도 안된다고 아니라면요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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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스위칭하는데 영 못봤네 아 잘 못봤네 자, 잘 못봤네 고마워라 암물만 보내주세요 이제 오 타격감이 가고래 가고래 ió 가고래 가고래 고마워라 와래 가고래 조심합니다 juk лю 여기다 내 주러리 아냐 여기다 내 주러리 아냐 여기다 내 주러리 아냐 여기다 내 주러리 아냐 이거 지금 8분 남았는데